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탤런트 김용욱씨가 이명웅의 찐패님을 어제입니다.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다시 고백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탤런트 김용욱씨가 이명웅의 찐패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스터트롯의 경연 이후에 곧바로 이명웅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찾아가서 직접 머리를 할 정도로 그리고 tv조선의 마이예위에 출연해서도 이명웅의 찐패님을 고백했고요. 여러 방송에 나와서 본인은 이명웅의 찐패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제 라디오스타에서 또 이명웅의 찐패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함께 각 언론이 어제 라디오스타의 찐패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라디오스타에서는 김용욱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침체되어 있을 때 가수 이명웅을 보고 즐거움을 찾았다. 이게 이명웅 팬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명웅을 보고 즐거움을 찾았다. 행복을 찾았다. 그러면서 20대 설렜던 그 감정을 잊었는데 이명웅 덕에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명웅은 내 우상이다. 설렘을 되살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라디오스타에서 했다는 겁니다. 구체기준 멘트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50년 연기 활동을 하다가 히로애락도 없고 침체되어 있을 때 미스터트롯을 보고 이명웅이라는 우상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다 발표를 하고 다닌다. 여러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명웅을 찾아가기도 했다. 정말 큰 즐거움이다. 큰 즐거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시절 외국 영화 속의 배우들을 보면서 울렁울렁 좋아했던 그때 그 감정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게 살아났다. 이럴 수도 있나 싶더라. 지금 컬러링도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인데 이제 사랑은 늘 도망가로 바꾸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한 겁니다. 이 멘트가 지금 이명웅의 팬들이 공감하는 멘트일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누님들 70대, 80대 김용웅 씨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서 각 언론이 어제 라디오스타에서 했던 김용웅 씨의 멘트를 어떻게 찐팽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과 김용웅이 함께 찍었던 이런 사진도 있고요. 이명웅 내 우상이다. 설렘을 되살리겠다. 라는 제목이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라디오스타의 김용웅은 이명웅은 우상이다. 덕분에 20대 때 설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타뉴스가 표현한 거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이명웅 덕의 20대 설렘이 되살아났다. 라고 YTN이 보도를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아시아가 보도한 내용은 85세의 김용웅이 이명웅이라는 우상이 생겨서 아들한테 유언을 남겼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덩화의 제목인데요. 라디오스타의 김용웅이 이명웅 덕의 20대 된 기분이다. 가족장 유언을 했고요. 이래서 최고 8.7%의 시청률을 올렸다라고 하는 스포츠 동화의 제목도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포트 TV 리포트라고 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건데요. 라디오스타의 김용웅 이명웅의 우상이다. 설렘 되찾았다. 전성기의 수입 지금도 변함이 없다. 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고요. 스포츠조선의 보도는 김용웅의 전성기 수입 변함 없다. 이명웅의 심쿵 사랑입니다. 찐 팬심을 고백했다. 라디오스타에서 이렇게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건강 걱정 없다. 이명웅 덕의 대살아난 감정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연예뉴스인데요. 라디오스타의 김용웅이 이명웅 생일 본관까지 정답 행정... 이명웅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이명웅이라는 우상이 생겼다. 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도 하고 있고요. 데일리 한국인데요. 김용웅은 이명웅의 내 우상 큰 즐거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팬심 고백하는 제목의 데일리란 한국의 제목도 있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국제뉴스의 보도인데요. 배우 김용웅, 가수 이명웅이라는 우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명웅 덕의 대살아난 20대 감정... 그래서 이명웅은 치유의 효과를 갖고 있는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85세의 김용웅을 20대로 되돌리는 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을 치유하는, 그리고 공황장애를 치유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이명웅이에요. 이명웅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는 라스죠. 라스 라디오스타가 김용웅에서, 김용웅은 우상 이명웅이 날 변화시켰다. 이겁니다. 이명웅 팬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어집니다.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정신적 어려움, 행복을 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이명웅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 스포츠 뉴스는 김용웅, 이명웅 좋아하면서 팬서비스도 배웠다. 대선배가 이명웅을 좋아하면서 팬서비스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명웅은 데뷔한 지 6년 차고요. 김용웅 씨는 아마 50년, 60년 정도의 탤런트 생활을 했던. 성우 출신의 탤런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입이 변함이었고, 화장품 광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탤런트 대선배, 85세 김용웅도 이명웅이 우상이면서 이명웅 때문에 20대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명웅을 좋아하면서 팬서비스도 배우고 있는 것이 이 탤런트 김용웅이다라고 해서 어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이명웅과 관련한 이렇게 찐팬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으면서 각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김용웅 탤런트가 이명웅의 찐팬 고백을 한 내용과 각 언론이 이 찐팬 고백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어제 정동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이 있었던 모습 정동원과 이렇게 김용웅은 몇 살입니까? 85, 15 70세 차이네요. 이렇게 함께 출연했고요. 어제 이렇게 라디오스타에서 이명웅의 찐팬 고백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